그때 유리 공장에선 보기 드문 여자분 발견. 제품을 구분해서 상자에 담고 있다. 물건이 한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대충 보셔도 알아요? 문에 다 들어와요. 딱 들어와요, 나는. 이거는 진짜 없는 거예요? 없는 거, 하나도 깨끗하잖아요, 다도. 정말 깨끗하다. 아무것도 없죠. 돌. 돌은 깊고. 보이죠? 사막이 같이 이게 맞네요. 이곳은 분량이 좀 나오더라도 전통 방식의 유리 제품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. 강도와 투명도가 높기 때문이다. 우리 어머니, 여기 포장만 하시는 거예요? 산내도 하고. 유리 공장 기원이세요, 그러면? 아니. 주문 아니에요. 공장 기원 아니에요? 왜 포장하시나요? 왜 포장하시나요? 내 포장하시나요? 내 물건이니까. 네? 내 물건이에요. 이 제품은 내 물건이에요. 어머니 거라고요? 네. 그러면 분량 처리 왔다 갔다 하면 비용이 내 돈이 넘게지니까. 내가 좀 힘들어도 그걸 감사면 좀 난리. 어쩐지 눈이 매섭더라니. 물건을 의뢰한 사람이 직접 분량을 검사하고 있었다. 이상한 산샤와 optimum. exhale. 내 물건은 소ko integr cont需사입니다.